네, 보도국입니다. 가끔 학교에 새학기가 시작된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은 노랑병아리 마냥 학교 가는 길이 신기하고 호기심도 가득일 겁니다. 이런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도사리는 시기도 바로 요즘일 겁니다. 정부는 차량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앞 주차를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실상 학교 주변에 무단 주차된 차량들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65거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120건 이상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통학길 안전불감증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최근 성폭력 및 아동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오산시가 아동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기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과 조건 등을 취재 중입니다. 이 밖에도 26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BTV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기간에도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